이 곡을 나중에 부를 때 여자는 한 키를 한테 묽게 불러줬으면 굉장히 복잡스러운 오래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내 반지가 되게 쉬워 아직도 내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잃지 않는 어떤 발사니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슬슬 춤추는 전화가 위에도 며이 스쳐지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갔나요 어떤가요 그대 지금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누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내일도 네일이 스쳐지는 내가 보고 듣고 내일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보고 듣고 내일도 내일도 니가 있어 어른데 어떡하여 어른데 어떡하여 어른데 눈 나와 가나요 어떡하여 어른데 흐름이 덤드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상마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니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대를 지웠을텐데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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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